안녕하세요. 조조 역할 맡은 김재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손우 역을 맡은 송강입니다. 안녕하세요. 혜영 역을 맡은 정가람입니다. 왜 일식이 걱정 많니? 나도 네 친구잖아. 계속 따라하면 네가 나한테 관심 있는 걸로 안다. 뭐해? 뭐하는데? 재밌네. 내 얼굴 그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사람. 흔치 않은데. 좋아하지 않는 방법 같은 거. 없다고. 혜영이 지금 어딨냐고. 네가 깔면 너 장난 아니지? 야, 근데 울려봐라. 누구냐고 네가. 그니까 깔라고. 내가 좀 찾아내게. 자, 지금. 족쳐야지. 네가 뭔데 혜영이 좋아하냐고. 같이 안 들어가? 집에 가실게. 변수 싫다고. 근데, 너 나가? 너 좋아하려면 껐어? 아니. 특이한데. 죄송해요. 보기엔 괜찮아도 카메라에 찍히면 이렇게 불어보여. 식단 조절해. 제주도 갈 때 집에 들릴 거지. 너네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자. 쟤 남자친구 있어? 좋아하는 거랑 남친 거랑 뭔 상관인 거야? 뭐에? Load. 롯데이. ting. 집. 물. 돼지. 쓰. 말. 타고. 치우. 마침랑. 신. 하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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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